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평소에 잘못 쓰고 있는 거 이거 내면 다 틀릴걸? 체중, 몸무게는 뭐 하는 거야? 부는 거야? 붓는 거야? 라면이 부는 거야? 붓는 거야? 엄마 라면이 다 뭐하고 있어? 불고 있어야 붓고 있어야? 대부분 뭐 불고 있어 이런 말 쓴단 말이야 나 오늘 체중이 부는 걸 보니까 왠지 걱정이 된다 부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몸무게, 체중 이런 건 부는 게 아니라 다 붓는 거야 라면도 붓는 거고 엄마 라면이 다 붓고 있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 개의 의미는 여기에서 온 거란 말이야 불다 이거는 비밀을 털어놓을 때나 바람이 불 때만 쓰는 거예요 수나 양이 많아지거나 그건 다 붓다를 써야 돼 그럼 수나 양이 많아지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강물 비가 많이 왔어 강물이 많이 늘어난다 그럼 강물이 붓다야 체중, 재산이 많아져, 몸무게 몸무게가 많아져, 몸무게 붓다 재산이 많아져, 재산이 붓다 그럼 이런 애들은 다 붓다가 아니라 붓다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못 쓰고 있는 대표적인 애들 그럼 얘네들은 다 붓다야? 그럼 붓다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디귿의 변화가 생긴 애라서 이건 디귿 불규칙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변화를 시켜주면 돼 그래서 어떤 불규칙 용언이 헷갈리면 이건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잖아, 붓다는 질문할 때 우리가 물어, 물으면 이런 건 안 헷갈리죠? 여기에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돼 그럼 붓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면이 붓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붓지, 라면이 뭐하고 있다? 붓고 있어, 왜? 묶고니까 붓고 이렇게 돼야 돼요 라면이 불어서 맛이 없다 물어니까 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면이 불면 이런 말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 불으면이라고 해야 돼 라면이 부르면 맛이 없어 그럼 내 몸무게가 불면 긴장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몸무게가 뭐하면? 불으면 긴장할 필요가 있다 체중이 불으면, 재산이 불으면 그럼 방송할 때 비가 많이 왔어 강물이 불고 있으니 대피하세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불고 있으니가 아니라 붓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불규칙 용언이 어떤 건지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건 제일 어려운 불규칙이고 그럼 기본적인 불규칙 용언부터 한번 볼게요 어쨌든 그럼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헷갈리면 주로 뭘 집어넣냐면 아나 어를 집어넣어서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몸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나 어만 결합시켜보면 돼 그럼 묻다에 어를 결합시키면 질문할 때는 물어 라고 쓰고 땅이 무를 때는 묻어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는 규칙, 얘는 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야 가령 굽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 그럼 규칙, 불규칙 구분을 해보자 뭔가가 쇠 같은 게 굽어 있어 그럼 이거는 규칙 용언이야 불규칙 용언이야 이때 이 굽다의 의미는 그대로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고기를 굽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보자 고기를 뭐 해 먹는 거야 굽어 먹는 게 아니죠 고기는 구워 먹는다라고 지금 비읍에 변화가 생겼잖아 그럼 얘를 무슨 불규칙 그럼 이제 나온 김에 비읍 불규칙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비읍 불규칙이야 규칙이야 이건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런 걸 불규칙 용언이란 말을 써 아나 어를 결합시켜서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비읍 불규칙 애들은 비읍 불규칙 애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고기를 굽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굽다, 줍다 이건 고기 구워 먹을 때 길이 굽어있다 그런 건 규칙 용언이야 고기 굽다, 물건을 줍다 줍어왔다라고 안 하잖아 그지? 주워왔다라고 하잖아 저기 아름답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름다바라고 안 하잖아 우리가 그지?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쓰잖아 다바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비읍으로 끝나는 애들 다 앞에 전부 다 비읍 불규칙 아나 어를 결합시킬 때 바뀌는 애들이라고 그럼 이런 비읍 불규칙은 활용할 때 뭐만 안 헷갈리면 되냐면 얘네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불규칙 용언은 아나 어를 결합시켜서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 확인해 보라 그랬어 그럼 얘는 아나 어를 결합시키면 뭘로 바뀌냐면 무조건 그냥 다 워로 바뀌어요 워로 그거 하나만 익혀놓고 비읍 불규칙은 무조건 워로 바뀐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아름다워 그럼 고맙다 고마워 이러면 돼 이제 고마워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비읍으로 끝난 애들은 다 워 굽다 구워 근데 딱 두 놈만 와를 쓰는 놈들이 있는데 이건 따로 안 익혀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다 돼 예외인데 하나가 딱 두 놈이 있는데 와를 쓰는 애들이 누구 있을까 객관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다 맞춰 돕다라고 할 때 우리 도어라고 안 하잖아 뭐라고 해 도어라고 쓰잖아 곱다라는 말은 고와 이렇게 쓰죠 우리가 고워 이렇게 안 쓰잖아 돕다 곱다만 돕다하고 곱다만 얘네만 와를 써요 와 나머지는 무조건 다 워 비읍 불규칙은 이제 비읍 불규칙 나온 애들은 헷갈리면 다 워 이렇게 쓰면 돼 비읍으로 끝난 애들은 근데 이게 막상 예문에서 다음 좀 틀린 문장을 찾아서 해서 긴 글에서 뭔가가 딱 나와 있으면 고기를 구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요 왠지 맞을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굽다에서 온 말이잖아 그치 구어가 아니라 뭐라고 써 써야 돼 구 무조건 워를 써야 돼 비읍 불규칙은 아나어를 결합시키면 돈을 주워왔다 주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돈을 주워왔다라고 해야죠 구워 주워왔다 돈을 주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공무원 공인중개사 애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애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애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애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애듀윌 справ지 않는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무리 난